봄투데이 헤비츠 공방 제품의 클래시타이 베지터블 가죽 케이스입니다. 제품 안쪽에는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가죽 케이스 색상은 다크레드 색상입니다. 제품 안쪽을 보시면 이태리 가죽을 인증하는 인증서가 되어있고요. 간단하게 카드를 5장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습니다. 안쪽에는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고요. 가죽 원단은 이태리에서 수입된 베지터블 가죽, 천연 소가죽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